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공부하러 왔다 우연히 만난 거라고? 다혜 씨 원래 여기서 공부하고 요새? 그렇다니까. 몇 번을 물어, 엄마. 저, 저도 깜짝 놀랐어요, 아까. 서울이 은근 넓고도 좁더라고요. 그러게.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. 아니, 난 얘가 도서관에 온 것 자체가 좀 이상하거든. 도서관은 공부하는 거 티내는 애들이나 가는 거라고 학교 다니고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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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그만하고 가자. 사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. 잠깐, 음료수도 다 안 마셨는데, 얘는. 가면서 마시면 되지. 갑시다, 가자. 넌 공부한다며. 가서 하지 뭐. 역시 내 체질은 아닌 것 같아, 여기는. 아니, 저기. 다시, 혹시라도 여기서 얘 또 보면 여자애랑 있는지 좀 봐봐. 왜, 전에 말했던 여자 있잖아. 선짜리 깽판치. 엄마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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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부탁해요. 사도 먼저 갈게요. 공부 열심히 해요, 화이팅. 네, 가세요. 네, 네, 네.